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대통령실에 대해 그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대책도 내놓아라 하는 여론이 많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특검법안 통과 8일 만에 그리고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면서 영부인을 챙기는 제2부속실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부터 들어보시죠. 이기종 기자입니다. 오전 9시에 열린 임시국무웨이. 어제 정부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재가와 함께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용 여론조작을 위한 법이라는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총선 기간에 친냐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라는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이중 과잉 수사로 이어진다며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제의를 요구한 다른 법안들과 달리 법통과 8일 만에 신속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특별히 숙고할 일이 없었다고 잘라만 했습니다. 특검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총선 정국에서 김건희 특검 이슈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쌍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0여 석이어서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